청년단장님의 작사작곡 참사랑 챙겨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마음을 따라주세요.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를 추신단의 방수 우리의 작사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자마자 우리의 작사작곡은 속은 안으로는 안으로는 이 사랑에 대해 그 나무를 가도 견뎌 속 없을 때만이 내 사랑에 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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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안으로는 저게 될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 아 아 감사합니다